안녕하세요. 햇번입니다. 이마트에 왔어요. 이마트 신세계 가점에 우리 히어로 간장 사러 한참 만에 바빠서 한참 만에 왔습니다. 너무너무 사람이 많으네요. 한참 만에 왔더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. 찾아보자. 너무 많아서 싱그러워서 잘 못찾겠다. 안녕하세요. 게장 안좋아하세요? 좋아하는데 이따가. 어디더라. 어디더라. 찾아보자. 우리 히어로 간장 찾으러 가자. 찾으러 가자. 쭉. 아, 여기는 오일. 한참 만에 왔더니 또 바뀌었어요. 아, 묶여가지고 또 못찾겠다. 여기는 들지름. 와, 물어봐야 되겠네. 여기는 오추장 코너. 어디 갔을까. 와아 됐어. 다음은 반장짜리로 갑시다. 우리 히어로 반장 못찾겠어요 반장짜리로 양념간장 제인까지 나오세요. 업! 고맙습니다. 언니 간장코너가 어디 있어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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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간장코너가 어디 있어요? Vouap 찾아가자 찾아가자 쭈욱 우와아 찾아가자 이왕 오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 찾았다 햇살 가문 와 여기 있대 시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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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시간장 사고 진간장 국간장 사고 시간장 우리 히어로 반장 맛있게, 맛있게 먹을 거예요. 자, 오늘도 우리 히어로 반장, 쇼핑 잘 했습니다. 오늘도 간행, 간행 사랑합니다.